중국에 저명한 군사 전문가를 꼽으라면 장자오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중국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군사 관련해서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준 이후에도 가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장자오종이 은퇴하고 몇 년간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었고 한 군사 전문가가 장자오종의 뒤를 이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위험한 국가라고 분석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몽을 저지하는 요소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러 전쟁을 가장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중 패권 전쟁, 제로 코로나 봉쇄, 그리고 오는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 등 굵직한 일이 많았고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의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해방군 장교로 전역한 후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교수를 여김,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울어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홍수, 우리 관주가 우홍민이 말하자면 이 장빈은 2022년에 불가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위 대회에서 어떻게 봤나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울어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서울국에서의 공격을 Hussein의 구약에 대한 한국국을 확신해 오랜 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전환 dependence, 이런 방향이 저녁에서 방향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의 상황, 그리고 태ania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현재의 그러한 상황은 우울어전쟁에 대해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울어전쟁의 가능성이 또한 확신을 필수입니다. 當然,也 불 просто고их뿐이 함께 코로나19iciones을 adjust으로써 미처 전avo화가SD-201900에서, 그리고 를 욕 경 경 창略냄을 위해 지금까지 작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collaborations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클랜面臨的最大的問題 還是一個 就是需要大量的彈藥的 這樣一個補給 那麼這些武器 大部分都要來自於北約 北約這段時間 已經說是對 烏克蘭的武器裝備的投入 應該說是很大了 甚至很多國家的 像德國的彈藥庫都空了 所以這種情況下 這烏克蘭繼續向北約 還是希望能夠 多提供相用的武器 因為只有這個 雖然決定戰場上的 最終因素並不是武器 但是如果有先進的武器 烏克蘭還是能形成一定的反擊 這種俄羅斯的戰利 이렇게 중국的 바람인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分析內容처럼 무기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썩혀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에 동맹국이 만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 FAO10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142 하이마스를 포기하고 한국에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90 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험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 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에이테킴스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폴스키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E-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돈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부하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에 하이마스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데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활약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스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하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의력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스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모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멘 한국 향기의 한국 Bey에 따라서요 한국은 한국으로는 의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envie의 정보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말입니다 막 한국이 엄청나게 매우 한국을 입국에이 이런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은 매우 기름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국가에게 한국을 전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일본으로 인정한цев에 대한 david화를 하나님께요 모든 국가에 대해 간편한 미국이 한국으로 인정한 ton을țen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도 함께 공화에 대한 복구가를 통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역사는 가진 한국은 한국의 적당한 economic 시대입니다 한국은 한국이 다정된 통화가들은 오전하게 투표하죠 미국의 인수는 그러면又 但是韩国的新总统上台之后 这个尹熙院的相对来讲 就是亲美的 跟美国的关系相对比较密切 要配合美国 那这个事情怎么办 又想配合美国 在乌克兰的相关的行动 又不能引火烧身 好 我们玩一个曲线救援的 这样的思路 曲线救援就是 我有炮弹 我不直接给乌克兰 加拿大没炮弹 因为他的炮弹库存什么 都已经给了这个乌克兰了 你从我这买 然后由你送 跟我关系就不大了 其实这种做法 它就是避免刺激俄罗斯的 一个实际的一个动作 但是呢 不管怎么说 韩国呢 慢慢的逐渐的 介入到这个俄乌局势当中 这是美国确实在考虑的 一个事情 因为日本已经完全的 铁杆的跟随美国的时候 这个韩国多多少少 让美国还是不放心的 第一不放心 这个美国历来 相对日本来讲 对韩国比较轻视 再有一个 韩国因为自身的原因 跟美国的关系 也不那么密切 那美国就要进行 所以现在整个的 部局虽然是 但是 韩国的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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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의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확인.